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영양학이 있습니다 또 생리영양학이 있습니다 생리영양학은 그렇게 오래된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 것이 생리영양학이라 해서 영양학과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영양학을 공부하시던 분들이 병원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생리영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리영양이 말은 생리영양이지만 정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영양이 어떠한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경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양을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도마토를 먹을 때는 삶아서 먹으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 그 외에도 다른 지용성 야채들이 있는데 당근 이런 거 삶아서 또는 올리브유를 넣어서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영양학적인 해석입니다 영양학적인 해석을 해보면 실험을 해봐요 그렇죠 도마토도 끓여서 거기 안에 영양분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더 적어졌는지를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당근을 삶아서 올리브유를 더해서 그 영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 그럼 얼마나 더 줄었는지 실험을 해봐요 그런데 그것은 이러한 실험실에서 그러한 음식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닌 그 실험 단계에 우리 몸 밖에서 하는 실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 자체만 보면은 영양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이 그 영양분의 수를 잰 거지 그 영양분의 질을 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수는 많아졌지만은 정말 영양분의 질이 삶기 전에 질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지 또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 몸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의 연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생리 영양학은 보통 영양학과는 틀립니다 얼마 전에 한 연구를 보면은 병원에서 수술원 환자들이 단백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단백질로 만든 단백질 음료를 줍니다 이렇게 음료를 줄 때 그분들의 단백질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뭐였냐면은 수치는 올라가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임상적으로 환자의 몸에는 더 좋은 영양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생리 영양학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으면은 그 수치가 올라가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마토도 삶으면은 영양분이 올라가지만은 그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단백질 음료도 그 물질은 올라가지만은 수는 올라가지만은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임상적으로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양학을 생각할 때는 생리 영양학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생리 영양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연구를 하는 생리 영양학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끼치는지 우리의 몸 안에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생리학 그리고 생화학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이 영양이 정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어떠한 영양을 끼치는지는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한 국면만을 본 영양학을 믿고 도마토를 삶아 먹고 당근을 삶아서 올리브유를 넣어서 먹기보다는 정말 살아있는 그대로의 생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생채소와 생과일의 양이 많은 식단을 먹으면 먹을수록 각종 예방에서 치료되고 각종 예방을 예방하며 또한 수 수명 또한 연장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의 5군데의 대표적인 장수촌인 블루존에 있는 사람들도 생채소와 생과일 그리고 생씨앗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영양학이 아닌 생리 영양학 그리고 여러가지 인구로 증명된 생채소 생과일 생씨앗이 풍부한 식단만이 우리의 건강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감사합니다